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최근 근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유튜버가 가해자 44명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더 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. 이 유튜버는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이메일로 대화를 나누었고,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이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교생 44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범죄로 가해자 대부분이 범망을 빠져나가거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이 최근 다시 부각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